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우리손 FNG가 되겠구요. 우리손 FNG 코드번호 0735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23일 15시 3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손 FNG 한번 보시기 전에 사업 내용 한번 보시면서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동사업, 양돈사업을 하고 있구요. 가공유통사업, 해외사업, 사금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대지 양돈업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지같은 경우는 1년에 2회정도 번식시켜서 18마리나 30마리정도의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구요. 산업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성장률이 빨라서 생후 5, 6개월이면은 출하 가능하며 자본해수가 굉장히 빠르고 있습니다. 이 도체율이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체율은 이제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무게하고 도살해서 나아가는 그런 몸무게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돼지는 뼈를 빼고는 다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잖아요. 머리고기도 있고, 귀도 있고, 창자, 곱창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체율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좋습니다. 소세지도 되구요. 기후성에 좋으면 모든 음식으로도 중요한 원료가 되겠구요. 양도노배의 이제 당점으로는 이제 분뇨 이제 배설물이 많아가지고 수질오염이나 공해오염에 굉장히 안좋죠. 그리고 질병발명의 피해가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농후 사료 같은 경우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에 영향을 크게 많이 미칠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소화고, 돼지 가공,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32% 수준 그리고 돼지는 54% 정도 수준 도축능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이지홀딩스 이제 계열사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도축업을, 도축업체가 진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신규 도축업체가 진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면은 도축장 부지하고 도시개발시설로 지정되어가지고 조성 자체가 거의 2년 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신규 도축허가를 좀 내주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 빠른 기업들이 좀 진입벽이 굉장히 높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산업의 성장성 2018년 대비해가지고 매년 10%씩 성창을 하였고 전체 육류 소비량 한 50.2%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확대가 좀 가능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과 한국과 일본 대지 연간 도축 두 수 비교했는데 보시면은 일본 한국 대지가 2011년에는 죽어 줄었는데 2011년부터 13년까지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일본은 저희보다 뭐 조금 생활권이 안정하다 보니까는 예전에 선진국이었잖아. 저희 나라보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런 대지에 대한 도축 두 수가 조금 많이 있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통사업 시장 여건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총계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나와 있고 2천억 2천억 정도 되고 100만원, 천만원, 10억, 100억, 2천억 2천억 그리고 자본총계는 2천, 1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거의 보시면은 지금 100%가 넘지가 않는다. 부채총계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매년 전년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의 성장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누적으로도 봐도 많죠. 영업이익이 조금 조금 좀 3분기 정도는 좀 하락을 했다. 그러나 누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많다. 요렇게 한 10억 정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배당도 주고요. 임원 직원 및 현황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평균 근속 연수가 거의 한 8년 이상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리직이 조금 편하죠. 관리직 여자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11.1년, 3년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좀 편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1년에는 한 3,400만원 정도 요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3,400이고 관리직 남자는 한 4,100만원 요렇게 받아가고 있다. 임원 보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임원 보수 9,700만원 정도 4명이 좀 받고 있고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이증홀딩스가 59.6%를 가지고 있고 최대주주고 일단 진입장벽이 넓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일단 매년 2.32% 좀 많이 낮네요. 성장률이 성장률이 거의 지금은 많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 계속 꾸준히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대해서 성장성을 못 키웠다. 성장성이 없다. 계속 낮아지고 있죠. 성장성이 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반등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차트로는 계속 계속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어느 정도 좀 턴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실려준다고 한다면은 골든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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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입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번 크게 터져주면은 이제 중장기 입형선 단기 입형선 해가지고 부채껄 모양으로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한 23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우리손 FNG는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 단타로 가져가시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우리손 FNG 내에서 메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은 위쪽 부분에 대해서 관련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AP공식 유튜브 이쪽에는 이제 주식 강의가 쭉 꾸준하게 올라올 예정이고요. 이쪽 보시면서 좀 필요하신 분들 도움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자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무료 종목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무료 종목을 20년 무료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 15%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20일 월요일 한번 들어오시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같은 경우는 7시 30분부터 전체적인 무료 추천 종목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매매 원칙 당이 매매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그렇게 목적이라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이제 미국 중시를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시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리니까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9시가 되면서 수젠택 종목 그리고 현재가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수젠택 센트럴바이오 9.28%까지 수익을 내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천 매수가 제시를 드렸던 추천 매수가 대비 5.71%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매수가격에 어느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손실보는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건지 에 대해서 전략표를 예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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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